안녕하세요. 레드코입니다. 오늘은 소바의 진심인 일본의 소도시, 이즈시 이야기입니다. 키누사키 운천에서 3박 이상 있으면 뭘 해야 할지, 아니면 오사카나 교토에서 키누사키 운천을 갈 때, 혹시나 함께 가면 좋은 곳이 있는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 키누사키 운천 여행 전문가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 . . . . . . . . 林道公園。ここに見に行かれたりとか、こっちとは逆方向。 ここからまた別に4km離れてたところに水族館があります。 あとはバスで1時間かかるんですけど、バス乗り継いで伊豆市という小さな城下町があるんです。 ここはお蕎麦。日本のお蕎麦は有名なところでね。 バスの時間とかありますか? 直通バスがこれなんですね。乗り換えなしで行けるのが。 それよりもっと早めに行きたいっていうことでしたら、一旦JRで2つ先の豊岡まで行きます。 豊岡からバスに乗り換えるという方法があります。 豊岡駅のバス停は? はい。すぐ駅の前にあります。 降りた先ですね。そこに乗り換えたら、このバスで直通のダイレクトに行くバスよりは早い時間で着きますね。 はいはい。 このお蕎麦が有名な場所ですね。 そば屋さんがいっぱい? そうです。 街中にお土産物屋さんもあるけど、お蕎麦屋さんがすごくたくさんあります。 どっちでもいいですか? はい。 全国で出場することなので、そして私たちは私たちは直接からわず、 私たちのおavam認為を幸せにすることがあって、 これを友達に向きてくれてほしいです。 それで言いませんが、全く行くのはещがないかもしれないので、 そして、メンユーラーを愛していきたいです。 なんかしは、 街中にお手に入り換えることができるので、 暑いからなきゃあったり、 6時50分に分け入って学びの学生の方法として、 昨日の学校とさきの助かとめたり、 気になったり、 이슈미환보, 고리옥 그다사이마스에 아리다노 고타이메 우츄, 육쿠치아나 유키 겜부도 어제 자전거나 버스를 타고 가라고 했던 겜부도 안내방송을 듣고 열차를 타고 갈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검색해보니까 열차역에서 겜부도까지는 걸어서 1시간입니다 관광안내소의 전문가님을 잠깐 의심했던 거 방송합니다 직행버스도 있지만 아침에 일찍 가려면 토요오카역까지 열차를 타고 그 다음에 버스를 타야 됩니다 전문가님 말씀대로 역 바로 앞에 버스정류장이 있었고 이지시 복지존으로 가는 버스를 탔습니다 학생들은 학교 간다고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인데 소바 때문에 들뜬 아재의 미소를 숨기느라고 조금 힘들었고요 버스 탈 때는 정리권이라는 이 종이 티켓을 뽑고 내릴 때 앞에 화면을 보고 요금을 내면 됩니다 이지시까지의 버스요금은 590엔이었고 약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8시쯤 이지시에 도착했는데 버스정류장 앞에 큰 간판을 보고 저기가 소바로 유명한 곳이구나 라고 싶어서 일단 저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이지시오 사라니 소바니 직역하면 이지시를 접시에 소바에 라는 뜻인데 이지시에 소바가 유명한 것은 접시소바입니다 접시는 일본어로 사라 여기 쓰인 사라니는 접시에 라는 뜻도 있지만 게다가 더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바는 먹는 소바도 있지만 옆에 있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이지시를 더욱 더 가까이에 두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이 뜻을 알고 이걸 보니까 아 좀 멋진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걸어온 방향 여기는 마을의 끝이었습니다 성 아래 마을의 예쁜 거리가 아닌 전혀 엉뚱한 곳으로 갔던 거였고 여행을 하다보면 길을 잘못 들었지만 어쩐지 더 좋은 코스였던 것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발견 이런 건데 여기는 그런 건 아니었고 지도도 꺼내보지 않고 무작정 걸은 것도 반성하면서 돌아왔습니다 버스정류장에서 내렸을 때 이 학생들을 따라서 작은 개천을 건너서 갔어야 했습니다 아침 8시에 도착했고 소바집들이 열기 전이었기 때문에 작은 동네도 구경하고 성도 보고 이렇게 산책을 했는데 일본 전통의 거리 이 풍경도 좋았지만 정말 정말 좋았던 거는 영업 준비하는 소바집들에서 나는 다시를 끓이는 냄새였습니다 마을 전체에 은은하게 이 냄새가 풍기는데 다른 어떤 곳에서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거였고 정말 소바의 뒷심인 이곳에서만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작은 마을에 소바집이 40개 50개 이렇게 모여있다고 하니까 이런 냄새가 안 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출장 중에 일정을 살짝 바꿔서 온 거기 때문에 오래 있을 수는 없었고 이지시에서 열 시에 출발하는 버스를 타야 됩니다 다행히 아침 9시부터 문을 열고 가치고 있어서 오픈런을 했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금 수고하실 수 있나요?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오객님은 10분이요 또 10분이요? 지금 전기つけたり 사용할 수 있어서 좀 기다려도 될까요? 지금 기다려도 될까요? 아, 그렇군요 그럼 이제 입고 가세요 네, 입고 가세요 이지시 접시소바는 1인분 5접시 기준 850엔입니다 그리고 추가할 때는 한 접시당 130엔 5접시 650엔 이고요 재밌는 건 1시간 이내에 초등학생은 30접시 여성은 40접시, 남성은 50접시를 먹으면 1년간 무료로 소바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말 찾아가는데도 힘든 그런 동네라서 누가 이런 걸 하겠어? 라고 생각을 했지만 무제한은 월 1회 제공, 1회 15접시만 무료 이렇게 뒤늦게 첨삭해둔 걸 보면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체리피킹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가게 곳곳에 걸려있는 이 이름표들은 여성은 20접시, 남성 30접시, 어린이 15접시를 먹고 소바 인증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조금 먹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제 경험상 그냥 잘못된 편견인 것 같아요 속에서도 고구멍을 받을 수 있는 상점입니다 제가 최대한 甘味とか風味がよく分かりますので次はあっさりお出汁でそこに薬味、山芋、最後に卵を入れていろんな味で召し上がってみてください。 こちら10です。 1皿にお塩かけてもよろしいですかね?大丈夫ですか?はい。 はい。 かけさせてもらいます。ここちゃんちゃんちゃんぐらいで。 1皿はそのままね、お出汁はつけないで召し上がってみてください。 小さく1を入れて、水分を入れないように、とても淡め。 糙を入れてがうまくいっぱいです。 とても美味しいです。 よし、うん。 飲み物も入れて食べるとうまく、ご飯を入れて食べるおすすめです。 うまく使ってるなおすすめです。 口の参傷はおすすめです。 옆에 서서 이렇게 찬물에 헹구기 전에 한 젓갈 먹고 그리고 헹구고 비빔장 넣기 전에 그냥 그 소면 자체를 정말 맛있게 먹는데 골뱅이 시켜 먹을 때도 비비기 전에 꼭 한 입 먹고 그런데 이렇게 소바를 이렇게 먹는 거는 정말 완전 제 취향이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은 다시 국물에만 담아먹고 그리고 약품이라고 파 같은 거 이런 거 넣어서 먹고 찬마를 넣어서 먹고 이런 식감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맛있게 먹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날달개를 넣어서 먹었습니다 뭐 어떻게 먹어도 맛있기는 한데 저의 메스트는 소금뿌려 먹는 거랑 그냥 다시 국물에만 먹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식사가 끝날 때가 되면 면수도 나오는데 메밀면 좋아하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기는 하지만 오사카나 교두에서도 한참 걸리는 작은 동네라서 추천한들 누가 갈까 이런 생각이 살짝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혹시나 여행 일정에 키노사키 운천을 방문하거나 일본 3대 절경인 아마누 화시다테 가시는 분들에게는 일부러라도 잠깐 들려서 다녀오면 좋은 그런 곳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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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次のおだしに入れて最後飲んでください。 はい。 失礼します。ツイカはよろしかったですか? 大丈夫です。